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제1회 건설기계설비기사필기 제5과목 건설기계일반 및 플랜트 배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입니다. 81번부터 90번까지는 건설기계일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81번을 보겠습니다. 타이어식과 비교한 무한계도식, 무한계도식 불도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타이어식은 표현 그대로 타이어를 이동해서 기동성이 좋은 운행 방식이고 무한계도식 같은 경우는 습지, 사지 이런 곳에서 접지압이 낮은 지역이죠. 접지압이 낮은 지역에서 큰 이동력을 가지고서 견인력을 가지고서 운반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번 보면 접지압이 작다고 했습니다. 무한계도식은 접지압이 낮은 곳에 습지 이런 곳 그리고 타이어식은 지반이 잘 정돈이 되고 단단한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이런 타입이니까 접지압이 높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째는 견인력이 강합니다. 무한계도식이 견인력이 강한 형태에 있고 3번째는 기동성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기동성은 타이어식이 더 빠르죠. 그래서 무한계도식의 볼도식의 특징이 틀린 것으로 했으니까 기동성이 빠르다. 기동성은 무한계도식보다는 타이어식이 더 빠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보기 4번은 습지, 사지의 작업이 용이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81번의 답은 3번으로 봅니다. 82번 버킷 용량 1.3m 3승 버킷 개수 1.2 작업효율 0.8 최적한상 개수 1 1회 사이클 시간은 40초라고 할 때 이 로더의 운전시간당 작업량 메타산소파 아워로 계산하라. 작업량 W는 사이클 타임 C, M분의 CM이 초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아워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기 3600 들어가니까 3600 분자로 올라갑니다. 3600에 버킷 용량 Q 곱하기 버킷 개수 K 그리고 작업효율 2로 놓고요. 최적한상 개수, 토량한상 개수라고도 얘기하죠. 토량한상 개수라고도 얘기합니다. 지금 토량이, 토량의 상태가 어떤지 잘 흩어져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잘 다져져 있는 상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최적한상 개수, 즉 토량한상 개수라고 하는 값을 고려를 합니다. 스몰 F로 보통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메타삼승퍼 아워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40초 40초분에 3600 단위한상 때문에 들어간 거고 1.34 버킷 용량 곱하기 버킷 개수 1.2 작업효율 0.8 그리고 최적한상 개수, 토량한상 개수 1.0 1 들어갑니다. 계산기 눌러주면 115.78 메타삼승퍼 아워로 반올림에서 116 4번을 답으로 보면 되겠고요. 다음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쇼블게 쇼블게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은 쇼블게 이렇게 표현하죠. 쇼블게 굴삭기계의 작업 구동 방식에서 기계로프식과 유압식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기계로프식 기계로프식 같은 경우는 보통 대형에 사용이 됩니다. 대형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불착력이 강한 편입니다. 불착력이 좀 강한 강한 편이고 그리고 레버 조작이 좀 곤란한 타입이에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기계로프식이고 유압식은 아무래도 유압 유체의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을 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고요. 기계로프식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힘 기계적인 힘을 이용해서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특히 레버 조작 이런 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독일 번 기계로프식은 굴상력이 크다. 맞습니다. 유압식보다는 굴상력이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유압식은 구조가 복잡하여 고장이 많다. 그랬는데 유압식은 구조가 간단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유압은 구조가 간단하고요. 그런 만큼 작동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있어요.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난다든가 그러면 다 뜯어가지고 다시 조립해야지 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런 복잡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압식 같은 경우는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쉽다. 멘트넌스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3번은 유압식은 운전 조작이 용이합니다. 기계 로프식보다는 운전 조작이 용이하고 간편하다. 그 다음 보기 4번은 기계 로프식은 작업성이 나쁘다. 그랬습니다. 레버 조작이 곤란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작업성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83번의 답은 2번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84번을 봅니다. 짐칸을 옆으로 옆으로 기울게 하여 짐을 부리는 트럭은 그랬습니다. 자 사이드 트럭이 되겠죠. 사이드 덤프 트럭 사이드 덤프 트럭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보기 2번에 리어 덤프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짐바지를 짐바지를 들어 올려서 뒤쪽으로 뒤쪽으로 짐을 부리는 트럭을 리어 덤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바텀 덤프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트럭 밑으로 해서 밑바닥이죠. 밑바닥으로 해서 짐을 부리는 덤프 트럭을 바텀 덤프 트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리어 덤프 트럭이라든가 바텀 덤프 트럭 이런 것도 참고는 좀 해놓으시고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85번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를 저장하고 소정의 배합 비율대로 계량하고 믹스처를 투입하여 믹서를 투입하여 요구되는 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설비는 그랬습니다. 아스팔트 아스팔트 베처 크러싱 케미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콘크리트 플랜트를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이 베처 플랜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르트라든가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물질들을 배합시켜서 조작하는 이런 장치를 베처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면 되겠고요. 다음 86번을 보겠습니다. 건설기계의 내용기관에서 연소실 최적이 30cc 행정 최적이 240cc 인 경우 압축비는 얼마인가? 압축비 입실론으로 놓죠. 압축비 입실론은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연소실 최적분의 실린더 최적은 연소실 최적 플랫 행정 최적의 합으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최적 240cc 주어졌고 연소실 최적 30cc 주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30분의 30분의 실린더 최적은 연소실 최적 플랫 행정 최적이니까 30뿌러스 243 240 30분의 30뿌러스 계산해주면 9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대1 4번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고 87번을 봅니다. 다음 중 1차 세석기는 그랬어요. 세석기 크러시요. 세석기는 돌을 부수는 기계라고 보면 됩니다. 1차 1차 세석기 2차 세석기 3차 세석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1차 세석기보다는 2차 세석기가 좀 더 작은 상태로 깨부시는 거고 3차 세석기는 그거보다 더 작게 미세하게 깨부시는 이런 기계라고 보면 되는데 1차 세석기는 조우 크러시가 돼요. 그리고 2번 콘 세석기는 2차 2차 그리고 3번의 로드밀 세석기는 3차 세석기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의 해머밀 은 2차 세석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세석기는 1번 조우 세석기 선택을 해줍니다. 2차 1차 세면에 1차 1 Risk 2 3 4 아멘